리얼핸드 1 제가 리얼핸드 1이 집에 있는데 1을 잡고 싶지가 않아 줬어요 빨리 저거 가지고 싶어서 어우 촉감이 너무 좋네요 좀 자유롭다. 진짜 사람 생각하는 듯한 거의 그 경도가 안정감이 있다고. 오픈되는 방향도 좋은 것 같아요. 오 좋다. 끈으로 땡기는 느낌이 나네요. 그립 안에도 스트랩 텐션 느껴져요. 스트랩 텐션 느껴져요. 스타일로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벤트 세지? 네. 저거 리얼핸드 어때 써보니까? 철저히 있긴 있어? 네. 저는 일단은 그립이 훨씬 더 두꺼워져서 엄지에 되게 자극이 좋았었고 솔직히 리얼핸드1은 스트랩 묶으니까 조금 귀찮았었는데 저거는 일체형이어서 스트랩 활용도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저도 오늘 방금 써봤는데 가장 좋았던 점이 썬패드 잡는 이 물컹물컹한 부분이 잡힘에 들어가더라고요. 저는 사실 이걸 잡는 것에 가장 집중하는 편인데 그 단계를 한 단계 뛰어넣을 수 있는 핸들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